이번 시간에는 글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상세보기를 구현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세보기는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 이만큼이 상세보기에 해당되는 기능이에요 저는 이 코드를 일단은 주석으로 비활성화시키고 저 코드를 MySQL 버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가 작동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은 뭐예요? 글 목록을 가져오는 거죠 글 목록을 가져오는 거 우리 처음인가요? 아니죠, 우리 홈페이지를 표현할 때 왼쪽에 보이는 웹페이지 보이시죠? 이 코드를 썼잖아요, 이거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클릭했을 때 이게 id 값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저 id 값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id 컬럼의 값이 이 id 쿼리 스트링의 값이 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는 코드를 짜면 되겠죠 그러기엔 첫 번째는 어떤 SQL을 쓰면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id 값이 3번인 행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SELECT FROM TOPIC WHERE ID는 3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SQL로 표현해 봅시다 우선 여기에 DB QUERY 그 다음에 SELECT FROM TOPIC WHERE ID는 뭘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QUERY DATA.ID의 값을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값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는 역시나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ERROR TO 이렇게 하고 결과 값은 TOPIC이라는 변수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제 CUT해서 이 안으로 옮겨 놔야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TOPIC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ID 값으로 TOPIC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TOPIC 데이터를 TOPIC들 목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어떤 특정 ID의 TOPIC에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에러의 값이 있다라는 것은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throw throw는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에러를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Node.js가 그 다음 명령을 그 다음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에러를 콘솔에 표현하면서 즉시 애플리케이션을 증지시켜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만약 에러2의 값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에러가 있다면 에러2를 화면에 출력하면서 콘솔에 출력하면서 즉시 멈추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제가 문법을 일부로 한번 틀리게 해 볼게요 셀렉트 앞에 A를 넣어서 없는 문법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뜨면서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를 콘솔에 표시하고 사용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작업은 딱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옛날 코드로 돌리겠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는 topic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담겨 있을 건데요 topic을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죠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opic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title이라고 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topic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배열에 담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배열로서 취급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배열에 첫 번째 배열의 원소값에 title property를 주면 보시는 것처럼 SQL 서버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title 부분을 topic 0 title 이렇게 하고요 description은 또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topic 0 description으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그냥 두셔도 되겠네요 자,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그 id 값에 해당되는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id 값을 줬거든요 근데 저렇게 id 값을 주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코드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무조건 불신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쓰고요 그리고 이 물음표의 값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인자로 배열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query data.id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reload 했을 때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SQL문의 물음표에 치환돼서 자동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때 공격에 의도가 있는 코드의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은 세탁해주는 처리를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업데이트 코드를 보면 업데이트가 아니죠 상세보기 페이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글 수정, 글 삭제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살려둡시다 음 요만큼을 요만큼을 카피해서 여기 이 부분에 대체시켜서 이렇게 하고요 sanitized title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query data.id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hidden 부분도 마찬가지 뭘 삭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query data도 역시 id로 query data id로 변경하고요 reload 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글 수정 링크와 글 삭제 링크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